네, 다음은 코스닥 상장기업이기도 하죠. 우주사업 사례를 바탕으로 남다른 지역사랑이 느껴지는 이성희 컨택 대표님을 바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컨택희 이성희입니다. 사실 저는 지역생태계 어떻게 레이징을 할지 그런 건 잘 모릅니다. 그냥 제가 이때까지 한지 내년 1월 사이 되면 10년이 되는데 그냥 대전에서 제가 그냥 살았기 때문에 그냥 대전에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지역산업을 어떻게 좀 이렇게 우리가 성장시킬 것인지 그것보다는 더 나아가서는 제 입장에서는 사실 지역보다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전세계 우주 어떤 스페이스 에코 시스템에서 우리를 좀 리딩할 수 있을지 첫 번째는 아시아에서 우리가 첫 번째 리더가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유럽하고 미국 애들 뵐 거 아닌데 걔들하고 부딪혀 보니까 진짜 뵐 거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기업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 사실 저는 더 포커스가 되어 있긴 합니다. 사실은 제가 첫 번째가 사실은 요청했던 부분이 대전에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왜 대전에서 사업을 시작했냐라는 부분도 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대전에 살게 된 지가 저는 원래 고향 부산입니다. 19가지 부산에서 살다가 서울에서 좀 학교 다니고 좀 지내다가 대전에 내려온 지가 이제 22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우연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학우연에서 16년 근무하면서 그런데 제가 학우연을 다닐 때 처음부터 생각하기 한 3년을 다녀보면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학우연의 원장님한테는 그런 말씀을 안 드렸지만 내가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근무하고 3년 만에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빨리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별리사 공부를 좀 하다가 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뭔가 다른 일을 다시 월급쟁이는 아닌 것 같고 그냥 그냥 해보고 싶었습니다. 기사를 보면 대부분의 기자님들이나 아니면 대학에서 강의할 때도 대표님 어릴 때부터 우주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었는데 자꾸 그런 얘기를 해돌라는 거죠. 굉장히 불편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전자공학을 공부했고 우연히 그냥 이동통신 기지구 설계하다가 거기서 갑자기 또 그 비슷한 일을 우주분야의 어플리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그냥 학우연에 온서를 냈는데 또 운 좋게 그냥 채용이 된 것 뿐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문구가 우주분야에서는 사실은 로켓과학의 아버지라는 분이 계십니다. 치올코프스키라는 분인데 그런데 이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금 현실성이 안 된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주 엘리베이터. 그런데 이게 있지만 이제 인류라는 곳이 지구라고 하는 곳이 사실 인류의 요람이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그 요람에서 사는 것은 아니다라는 굉장히 유명한 어록을 남겼어요. 그러면 우리가 대전에 어떤 기업들이 있을 때 과연 우리가 대전에 로컬 기업으로서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대전을 대표하는 기업, 더 나아가서는 세계를 대표하는 기업들, 지금 우리 대전이 아마 세계 인류 경제 도시, 이게 아마 그게 워딩이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대전에는 많은 출연 연구소가 있어서 굉장히 좋은 베이스라인을 가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어떤 지역에서 어떤 산업 생태계를 이끌고 가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지역의 어떤 소포트라든지 그런 베이스라인이 있어야 되겠지만 결국은 그 베이스라인을 빨리빨리 벗어나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을 벗어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당연히 그 지역에 있는 좋은 인재를 육성을 하고 오히려 다른 지역에 있는 인재를 다시 데려오고 저는 사실은 다른 지역보다는 해외에서 저는 데리고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회사에도 해외에서 온 친구들이 많고 저번에 제가 전부 창조기 인재 시스템을 갔더니 거기서는 주로 서울에 있는 기업들을 전주로 유치하는 거에 굉장히 포커싱이 되어 있더라고요. 굉장히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대전에서 전체 어떤 에코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면 대전에 좋은 인력들도 있겠지만 다른 지역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해외에 있는 지역들에 해외에 있는 좋은 인력들을 좀 데리고 와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 장편은 제가 왜 대전에서 사업을 시작했냐라는 것보다는 그냥 사업을 시작하게 된 이유 대전은 그냥 연구소 다니다가 여기 있다 보니까 그냥 시작을 한 것 뿐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이미 우리나라는 그때 그렇지 않았습니다. 2010년도 정도에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뉴 스페이스 인더스트리가 이렇게 좀 붐염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노트북 사이즈의 큐브셋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알고는 있었지만 그런 실행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없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세계 우주기업이 만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우주기업이 투자한 투자사들이 한 5천 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 하나 꼴로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투자를 받기 위해서 제가 한 12개의 투자사를 맡았던 것 같아요. 제가 84번까지 투자를 한 걸 하나도 못 받았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네이버 검색해서 사실은 투자사를 만나러 다녔었고요. 그런데 좀 더 그런 걸 제가 트레이딩을 해주신 분도 있었으면 아마 그런 고생을 안 했을 텐데 여기 우리 전장센터님이 계시지만 제주에서 제가 처음으로 피칭을 하고 유일하게 제주 창조에서 처음으로 저한테 시드 펀딩을 해주셨어요. 그 덕분에 지금까지 투자도 받고 상장을 했던 게 많습니다. 하여튼 이런 에코 시스템이 이미 전 세계에 이렇게 조성이 되고 있어서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다. 그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근데 사업을 하면서 우주 파트 자체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로컬로 뭔가 비즈니스를 하는 부분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까 잠깐 나왔지만 전 세계 우주 시장 자체가 지금 한 534조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의 마켓이 그게 0.8%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뭔가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 우주 기업 입장에서는 사업을 안 하는 게 낫다.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글로벌 시장을 타겟을 두고 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1년에 한 130일 정도 해외를 다니는데 다음 주도 가서 제가 한 달 있다 다시 돌아오는데 해외 친구들하고 인터넥션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나라에 이런 기업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특히 제가 2017년도, 2018년도 처음 해외 나갔을 때는 부스를 가지고 나갔지만 저희 부스에 사람이 거의 안 왔었어요. 제가 중국인지 일본인지 한국인지 잘 모르고 동양에서 어떤 애가 왔는데 우주하겠다 왔는데 사실 그들도 보지 않았어요. 그 3분 피칭이라는 기회가 굉장히 저는 좀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3분 피칭을 받기 위해서 그 컨퍼런스를 주최하는 대표님 집 앞에까지 제가 찾아가서 그 기회를 달라고 했고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조금 잘 맞아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으로 제가 15년부터 거의 18년, 19년, 20년, 20년, 지금 24년까지 제가 1년에 한 24번 정도 스페이스 컨퍼런스를 다닙니다. 옛날에는 3분 피칭을 한 번 받으려고 그렇게 기다렸으면 지금은 매달 전시회나 컨퍼런스에서 저를 스피커로 인바이트를 하거든요. 그러면 1시간 동안 얘기를 하고 또 40분 동안 패널 디스커션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실제 전세계 스페이스 컨퍼런스 가서 제가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한국의 어떤 대기업들은 잘 몰라도 컨택은 다 합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 부스에 저 만나려고 이렇게 줄을 서서 쭉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우리가 아까 저한테 물어보니까 항상 그 헤드커터의 로케이션이 어디냐 맨날 물어보는데 대부분 다 서울인 줄 알죠. 그 덕분에 제가 제주도하고 대전을 굉장히 많이 알렸어요. 우리 회사는 대전인데 우리 전체 페네슐라 에어리에트 센터에 있다. 그리고 우리 스페이스 파크는 제주도에 있다. 그래서 제가 제주도 오지사님한테 제가 이렇게 제주도로 광고를 많이 하는데 제가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차라도 한 잔 사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많이 사주셨죠. 시장님께서도 제가 시장님이 저를 몇 번 초청하셨는데 제가 지난 엊그제께도 또 이제 CEO 간담회 한다고 했는데 제가 못 찾아뵙었어요. 시장님께서도 굉장히 제가 AP위성 인수를 하고 또 취임을 하는데 또 취임 축하 메시지도 주셨고 아무튼간에 이런 전체적인 스토리를 가지고 글로벌 마켓을 타깃을 두고 했었습니다. 저기 WSBWA, Asia Cellular Business Week처럼 일주일 내내 그냥 스페이스 컨퍼런스를 합니다. 그러면 그냥 앉아서 그냥 제가 하고 싶은데 떠들면 되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컨택은 그렇게 해서 오히려 대전에 사시는 우주기업들이 제일 많긴 합니다. 그 중에 컨택도 그냥 원 오브 댐이긴 한데 그만큼 세계적인 우주기업으로 대전에서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건 꼭 제가 시장님한테도 그렇고 대전시 관계자분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러면 우리가 맨날 해외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제가 우주청이나 가기부에 우리도 좀 스페이스 컨퍼런스를 좀 줍시다. 그러면 항상 우리나라는 스페이스 컨퍼런스를 거의 로칼리 합니다. 거의 우리나라 기업들만 이렇게 인바이트를 하거든요. 그런데 딱 봤더니 제 밥상에 제가 같이 만나는 애들이 한 500명, 500개 기업 이 정도가 있는 거예요. 안 되겠다. 얘들아 인바이트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제 2도에 그랜드 조선호텔에서 처음으로 컨택이 직접 주최하는 스페이스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ISS를 해서 인터넷 스페이스 서비스 2023을 열었고요. 올해는 제가 양재에서 202사를 열었는데 굉장히 대한민국 정부에서 많이 놀랐죠. 쪼부간 중소기업이 이걸 한다고? 왜냐하면 가기부나 항우연도 이 네트워크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 여러분들이 알만한 에어버스, 탈레스, 사프란 이런 애들이 다 왔거든요. 직접 저기서 디스커션하고 그런데 저기 다 공짜예요. 저희가 매년 사학식 들여서 그냥 공짜로 다 해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저도 중소기업이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우주기업들이 해외에 진출을 하고 싶은데 다리를 놔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정부조차도 제가 그런 걸 겪었기 때문에 그럼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중소기업과 전 세계 유명한 우주기업들을 한국으로 데리고 와서 중간에서 브릿지를 놔서 인터랙션을 해야 되겠다. 해서 사실을 열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했어요. 제가 또 다른 비니스 영역이냐? 1년에 사학식 들으면서 제가 뭘 얻는다고 비니스 영역을 합니까? 진짜 순수하게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정부에서 야 우리도 좀 도와줄게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부를 욕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정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굉장히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들어가서 돈을 좀 대겠다 하는 순간부터 보고서부터 굉장히 너무 많아요. 그리고 컨트롤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냥 우리가 돈이 있으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 CF는 제가 하는 거를 그래도 돈을 좀 받으시죠 하는데 이제 뭐 영어 위 측면에서 하여튼간에 이제 그렇게 내년에는 아마 대전에 DCC 할 수가 있어요. 대전시에서도 연락이 왔었고 그래서 아마 내년에 IAC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컨퍼런스가 제가 예전에 2013년도인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대전에서 한 번 했고요. 아마 그 이후에 제일 큰 스페이스 컨퍼런스가 될 것입니다. 6월 3, 4, 5일날 하는데요. 그래서 그걸 대전에서 제가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좀 빠르게 점점 2분 50초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저는 사실은 대전에 있는 학생들 저희 회사가 135명 정도 있는데 그 중에 아마 충남대학교 출신이 한 50명 정도 될 겁니다. 옆에 한밭대 출신들도 있고 물론 이제 서울에서 온 친구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래도 대전이라는 곳 때문에 사실은 좀 서울 친구들이 잘 안 내려오죠. 그리고 어디 가서 우주했던 데 찾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해서 컨택 스페이스 하이언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롯데시티 오토리에서 1월 초에 열고 그래서 컨택 저희 회사가 지금 5개입니다. 컨택이 있고 컨택 스페이스 옵틱스, 컨택 얼스 서비스, APSR를 인수한 이유로 또 달라스에 전 지상에 관련되는 장비를 제조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총 한 350명 정도 되는데 그 인력들을 어떻게 우리가 뽑을 거냐 저는 이제 그렇게 기다릴 수가 없어서 저희가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전국에 있는 대학교 8군들에서 선정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과제를 1억씩 드립니다. 그리고 MS 하는 친구들, 석사 하는 친구들 두 명을 반드시 그 과제에 인벌벌 시키고 한 명당 그냥 3천만씩 드려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우리 회사 오겠다고 하면 일단 오케이 컨택도 좋고 그 친구가 좋아야지 오는 거지 만약에 컨택이 싫고 그 친구도 싫다 하면 안 와야 돼요. 그래서 3천만 원은 대한민국 우주기업을 위해서 우주 인재를 위해서 그냥 투자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저희가 사람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들어온 친구가 꽤 많습니다. 저희 회사에 결국에는 우리가 비즈니스 하는 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라서 사람은 지금 저희가 그렇게 양성을 하고 있고 충남대 한밭대는 지금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금 1분밖에 안 남아서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지역 생태계든 대한민국의 어떤 기업들이 좀 잘 되려고 하면 ESG 경영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제복 군인 자녀들, 제복 소방관 그 다음 경찰 공무원 자녀분들을 10명을 뽑아서 캘리포니아하고 유럽에 있는 스페이스 센터를 저희가 비용을 다 대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반드시 어머니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해라. 여러분들 혹시 해외에 가시면 미국 비행기를 델타에어라니나 타게 되면 미국의 군인들이 딱 탑승하잖아요. 첫 번째는 노약자나 어린이 타고 두 번째는 군인이나 이런 분을 타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뒤에 앉아있는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이 일어서서 그냥 박수를 치고 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아, 저게 미국의 힘이구나. 우리도 반드시 저런 걸 만들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아이디를 얻어서 저걸 시작했습니다. 거의 다 끝났는데 지금 시간이 다 끝나가서 못 들었는데 결국에는 뭐 하여튼간에 지금 대전시장님이 저 계시네요. 저렇게 많이 좀 도와주시고 있고 제주도도 오지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제가 할 일이 할 얘기가 좀 많긴 한데 제가 1분만 좀 더 할게요. 아까 잠깐 이제 지나간 부분이 있는데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유로스페이스 에이전시의 BIC, 빅 인큐벤스 센터가 있는데 유럽의 29개국에서 60군데 로케이션을 두고 1년에 스타트업들이 우주기업들이 180개 이상씩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저희가 룩셈브로케 지사를 만들 때 저희가 저 절차로 들어갔는데 어플라를 해요. 비즈니스 모델을 소개하고 통과가 되면 그랑트머니를 10만 유로 주고 4명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주고 이사를 할 수 있는 첫 번째 R&D 프로젝트를 줍니다. 그리고 그 회사가 망하지 않게 큰 기업들을 데리고 와서 서포트를 해라. 그러니까 1년에 지금은 한 250개씩 만들어주고 있을 텐데 저게 유럽의 힘이에요. 대한민국도 그렇고 대전도 그렇고요. 거기 어떤 산업 인더스트리 간에 반드시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전략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저런 모델을 우리가 한번 지역산업 생태계에 하나 두고 대전으로 친다고 하면 구마다 둘 수도 있죠. 어떤 그룹 우주, 어떤 그룹 다른 인더스트리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저는 저 모델을 굉장히 많이 정부에 제안을 했었습니다. 일본 같은 건 더 그렇고요. 결국에는 제가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분을 제롬 레퀸기 굉장히 좋아하는데 반드시 컨택이나 APSI나 우리 임직원들은 0.9%는 꼭 들어가야 된다. 우리가 스티브 잡스라든지 이런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전 세계의 0.1%는 될 수는 없지만 0.1%가 가는 길에 그 사람이 어떤 길을 가는지를 이해를 하고 그 길이 펼쳐지기 전에 우리가 그 길에 거점을 두면서 미리 시장을 좀 바라보면서 시장을 미리 만들 수 있는 구조. 그 0.9%에는 반드시 들어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전 세계는 1%의 사람이 전 세계를 이끌어 가듯이 우리나라 그리고 대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0.9%의 인사이트만 있으면 반드시 전 세계의 리드가 될 수 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그런 생각으로 비식을 해왔고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대전에서 지역 산업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지를 고민한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아니라 대전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0.9%를 어떻게 대전에서 만들겠는지 그걸 조금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성희 대표님께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